어? 두장 세거? 한국형 슬더스? 알파는 집지않는다. 대외문물을 받아들인 슬더스 레드스컬 슬더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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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왜 잠? 죽으면 니오가 살려주는데 아 풀피되는 법 알려드립니다. 죽으면 니오가 풀피로 살려줍니다. 감사합니다. 와 이 팁을 보고 풀피가 됐어요. 와 소돌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빠리 일단 타격을 지워라. 일본이 놀라고 전세계가 경악했다. 한국형 케이슬더스레 미래는 어디까지 뻗어나갈 것인가? 앞으로 바뀌게 될 케이슬더스레. 더보기 더보기 렛 에이 드로 좀만 더 잘 잡혔으면은 돕고 어퍼 세모헝 큰거구나 안자도 되겠는데? 돕고 있잖아 아 여리 곧 연기 다른 아 아멘 앤멘 아 아 앤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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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앤 앤멘 앤 앤 앤 음 좋았쓰 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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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좋았쓰 개쓰레겜 피 1나마도 살았으니 좋았쓰 옅던거 어이C 아 아 아니 다다다다다 다다다다 아 어 뭐지? 슬더스의 기운이 나를 케이로 이끄는 것인가?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던건가 점점 K해지는데 어 도갈까지 어 뭐 뭐 뭐 뭐 뭐 뭐 어? 무감각까지? 아카베코 그래도 엘리트는 못 가겠는데 백을 이따구로 자면 엘리트는 좀 기사를 먹었으니 기사 플러스를 주마 난관 안 돼 난관 없소 징끈? 징끈으로 타격시오 징끈보다 불주약이 좋을 것 같은데 징끈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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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씨 이거지 징끈으로 아직까지는 좀 위험함 방어도가 안 쌓여서 난관이 있어야 방어도가 계속 쌓이는데 지금은 방어도가 쌓이는 상황이 아니라서 징끈으로 Thank you 몸 밥을 넣은 이유도 그러하다 Actal 뭐야 이건 신척 뚜 아잇 nominations 간다 아, 아 정혼돈 육압 기사 측 지금부터 서로 죽여라 와와와와와 아씨 아유 쓰레기 법규를 준수하십쇼 와와 아 아 아 아 아 아 너 이 자식 야 오히려 허상 안넣는게 더 잡기 힘든가 기사특 아 아 아 아 성급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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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거면은 징끈으로 공카 태우면 되긴 한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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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기사님만 자꾸 나와 아 참 페인 벨트 으악 괜찮아 이 정도 쓰면 이 정도 쓰면 어 아이씨 역시 몸빡이야 미압 다 포워드 흠 개굴 다 뺏대? 흘복 피가 피가 와두자 와두자 부색 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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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 된다네 별것도 아닌게 2힘송 죽여주마 무한이 아니라서 죽이긴 해야됨 2힘 챔호 없냐? 챔호 있으면은 아무래도 상관없는데 강호할 것도 없는데 담배나 펴야겠다 이펙터야 진화 필요없고 알파피참 진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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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둠의 호흥이 적탈아 포션을 무감각에 쓰나 아니면 어둠의 호흥에 쓰나 어둠의 호흥에 쓰나 이게 나갈 것 같은데 아니 어디다 쓰지? 발휘했을까? 복포발휘 도전 빌레진 끝으로 나와도 될까? 될걸? 빌레진 끝 릴내가 이렇게 강합니다 이 이 이 아니 어떡해 틈 무난하게 가는 각이었는데 갑자기 2막에서 제거 나오고 도갈 나오면서 게임이 이상해짐 헉 엉엉 인디아엘림 만원 호원 감사합니다 디펙트야 이게 어렵니 디펙트야 이게 어렵니 디펙트야 이게 어렵니 디펙트야 이게 어렵니 이번에도 데모항이 했네 그저 빛 이 아니었으면은 재물딜 누적돼서 근데 풀 필요 없겠으면 상관없는 거 아닌가 아씨 도꼬 따봉 도꼬야 고마워 디펙트야 어제 발의도 줬는데 이게 어렵니 디흐흑 리허설 리허설 리허설